군은 구립도서관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3월 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. 군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장기 휴관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3월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. 매뉴얼에는 감염병 발생 시 도서관의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 등을 담았습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유행 시 위험도 분류 체계에 맞는 단계별 운영 기준, 제한 운영에 따른 도서관 운영 방안, 방역관리자 지정 및 대응 계획 수립 등 감염병 유행 시 도서관의 준비사항, 감염병 관련 각종 정부 지침 등입니다. 매뉴얼에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 휴관 기간에도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서 문화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와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비대면 예약 대출제 운영, 온라인 서비스 확대, 장소 점검 및 환경 정비, 시설 방역 활동 강화 등 휴관 시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해 필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